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지? 지금? 나 갔다 오겠지. 당민 피러 간다 이제. 허허허허 니 늘은 이런 거 하지 말아. 피부 성대모사 존나 쉽네. 당민이도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. 성현이 좀 아는 척 심했어. 뭐야? 피부 너무 익숙한 소리는 들린다. 응응. 응. 쩝됐다. 내가 놓칠까? 응응. 뭐? 피부가 다섯 명? 정신 나갈 것 같아. 너무 많다. 나 약간 이 멤버 너무 기대돼. 나도 기대돼.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? 진짜. 일단 첫 판 지면서 피부가 바로 두 번째 떨어지고 어? 그러네. 나 어제 강당한 거 겨우 복구했는데. 다시 떨어지는 거야? 나락으로. 겨우 복구한 게 수고하냐. 전 이번 판 사운드 좀 올려서 할게요. 니네 강당 안 당하게. 아 오케이. 오. 든든해. 자 강화는 다 알아서든 하시겠죠? 꼬핀은 알려줘야 될걸? 나 피지컬로 승부할게. 지랄하지마. 피지컬로 승부할게. 피지컬로 승부한다. 카프칸. 우리 본체가 이해한다. 카프칸 피지컬은 인정이지. 인정이지. 나 드론 잡는데 한 탄장 다 쓰고. 원총 한 탄장 다 쓰고. 오제. 오늘의 주사위 보였습니다. 보였다. 족바배실. 꼬핀은 상대방 오면 발가락 다 맞추려고? 위를 보는 게 어때요 우리? 아니 근데 드론 돌려가지고. 긴장돼. 아 네. 어. 발소리. 드론이 하고 있는 거 아니다. CC는 다 깨졌네. 한 명 더 난소. 뭐야 꼬핀. 우린. 처트려 처트려 처트려. 아 뭐야. 꼬핀 드나 거였네 죄송. 야. 안녕. 좋아요. 성윤아 진정해. 정슬래시기 오랜만이라서요. 수비팀 밖에 없어 C4는. 에이 들어올 것 같아. 으악. 상상 누웠다. 나이스. 으악. 안 돼. 잘 못했어 못해. 한 번 타라. 유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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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시야각이 낮은가? 나 팔씨 못 써. 나랑 커플로 쓰자. 내답해. 이씨. 왜 우리의 겁을 주고 그래요. 나 에이스야 나한테 그러지마. 맞아. 에이스야 두 번은 두 번 다. 에이스 된 기념으로 에이스 성대모사 한 번 해주죠. 아 감정이 없어 감정이. 아 오케 하는데. 쫄보기 형 보여줘. 뭐야 저거야? 옆에 있던 이왕욱 거부. 호킹 바라뽀. 호잇. 동그론 있어. 아 씨발 마일캠 이거 존나. 마일캠 방탄캠 존나 거슬리네. 화장실 한 칸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. 카메라에서 냄새나요. 아니 저 왜 저래. 한 칸 한 칸. 근데 우리 젠저 알배바이트잖아. 아니 우리의 진짜 함정은 합을 맞춰야 되는 공격이라고. 아하 나이스. 아 우리 괜찮은데? 우리가. 핸드버린 MVP야. 뭐야. 뭐야. 완성이 돼 진짜. 뭐야 이 파티. 무녀공. 에이스. 내가 못하는 애들 중에 제일 잘하는 건가.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지 지금? 나 갔다 오겠지. 담배 피우러 간다 이제. 담배빛. 습하. 허허허허.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요. 허허허허. 피부 성대모사 존나 쉽네. 당신도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. 성현이 좀 아는 척 심했어. 뭐야. 뭐야. 어디서 너무 익숙한 소리 들린다. 따라하지마 김정태. 헤헤헤. 야. 어. 히히 알았지? 따라하는 건줄? 전에 따라했을 때 이미 안 지어서. 모르는 게 바보다. 바보. 바보다는 거. 응. 신. 마치 못해. 끝까지 따라하네? 임정태 말투 따라한다 내가. 카피한다. 감사합니다. 감사림 감사띠. 응. 감사림 여긴. 아우. 혼동이다 씨. 왜 이쪽 꼽힌 누나까지 간다? 멍. 멍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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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냥 사람말 안하는. 그저지. 그저지 임승. 울부짖기만 해. 그저지 임승. 김성봉까지?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바. 근데 우리. 밴딧이 없냐? 뭐야. 우리 밴딧이 없다 이거. 이상해? 응 응 좋겠다 내가 못 짓다 뭐? 비보가 다섯 명? 정신 나갈 거 같애 맞다 나의 위치 두 곳은 가야 돼 약간 무슨 부홀 번역기처럼 말이 겁나 이상하게 하네 아이 거꾸로 핫도그 안프네 진심 모드를 보여줘야겠군 어이 어이 그걸 꺼내 세미냐고 말리지 말라고 아니야 아니야 말려줘야 돼 그럼 어떤 템토리? 그걸 꺼내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승리는 아직 안 아직은 아닌 거 아니잖아 아 안 혁신이야? 어 조금만 더 아껴두자고 알겠지 어이 템탬쿰 염지랄 떨지 말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연장 여러분 제가 1등이면 안 돼 아 아까 전에 이겼지? 저 힘을 당한 거 같아요 응 나도 했어 거기서 온다 어 보인다 뭐야 템탬 벌리 어허허허あ 오 이리 와 이리 와 제나 우리 사실 찌들했어 이제 안 만졌는데 그런 거라 나갔다가 봤어 간다 이제야 그게 센터 같다 리더 다음에 떨고 올게 알았습니다 이거 또 이렇게 된다고? 너 요즘 점점 심해지는 거 같다 성인이가 그래 애가 나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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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건 해야지 방송 뻗었되지 않아요 이렇게 봤는데 시청자들도 알아야 해 하하핰 이 와중에 채팅창 맞아 그거 느꼈어 하하하핰 뭘 느꼈어 Just feeling yeah 클럽하우스 재밌는 맵입니다 근데 맵이 그냥 계속 고정이네 한참 하던 맵이랑 그대로인 거 같아 시즌이 안 바뀌었어 밸라ientes 필라인데 밸장이었나 빌라 빌라 아 별장 별장 아 빌라 별장이 아니라 새로운 맵인데 아예 주택 주택 아 저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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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택 별장 빌라 주택 빌라 별장 아파트 다녀오고 오피스텔 왜 안나왔냐고 근데 하나 뚫어온 거 없나요? 여기를 뚫어주세요 여기 루테올로 슈퍼샷 뒤로 오른쪽 아래 구석 뚫어주세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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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와 나와 10번이 나와 메버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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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성균 대체 몇 명의 뇌를 지방하는 거야 생생팳링 좋아좋아 우클링 누르고 쭉 눌러야 하고 우클링 누르고 그러면 이동이 눌러져서 T 누르면서 D 누르면서 그 지금 너무 컷이에요 그림 형이 토치 anything 열려줘 이거 뭔가요? 야 럭키 세븐 럭키 세븐 다음에 하나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이제 안 했지?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거? 다음 턴에 한 번 더 기회 있으면 시켜봤을 때 못하면 뒤져 야 성희가 오늘 오늘 마지막 게 맞냐? 아 나 아까 디스코드로 나랑 메시지로 왔어 아 뭐래? 진짜 보내 개인 메시지? 어 떨어지는 소리야 나이스 나이스 여기 가 바로 갑니다 잘하는 거야? 진짜로? 아 잘하는 거야! 우리 질른 거야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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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 주행자! 맞아 계단이다 아아 어 이거 방금 근데 진짜 좀 약간 핵 같았다 와우 와우 가면 말이 없군 맞아 텐텐버린이 개인 통으로 이번 판 이겨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하하하하하하 그런 압박감 있었구나 압박감이야 압박감 있었어 압박감 그림 그려줘 갑니다잉 약간 그 복권 긁는 거 같아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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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를 저기다 썼는데 나 세 개를 썼는데 세 개를 썼는데 저 뭐야 도대체 씨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하? 내 머리 장치는 안 할래 내 길이 아니야 내 길이 아니야 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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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리 도망이 안 한게요 예체능으로 안 갈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의 육머리 하나 그려놨던데 아 나름 줄인다고 그린 건데 하하하하 이묵이가 한 마리가 있던데 저희 딱 제자리에 왔네요 그래도 하하하하하하 왜요? 다 지루한 시간이었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되게 강했잖아 어디 가서 저런 그림을 보겠어 매버리기 그린 거를 하하하하하하 다 같이 저기 삐부 누나 성내모서를 공부하고 하하하하하하 다들 고생했어 하하하하 2차로 원랜디 딱 한 잔만? 주랑 다들 재밌게 하시길 신내륙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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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